여러분들 오늘은 레이싱 게임에서 갓그랜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갓그랜저 같은 경우는 1세대 그랜저를 말하는 거고요 한때 강남아파트보다 비쌌던 차라고 하죠 먼저 그랜저의 뼈대가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987년식의 뷰잉리갈을 쓸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뷰잉리갈이에요 얘를 갓그랜저랑 완벽하게 똑같이는 못 만들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여기 오버헨더 들어가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도 약간 다르거든요 하지만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아이스 화이트 휠 같은 경우는 이거 달아드릴게요 앞쪽에 보시면 이 검정색 라인 있죠 이거를 한 바퀴 삥 둘러줄 거예요 보시면 이제 라인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뒤쪽부터 이어지게 여러분들 갓그랜저 같은 경우는 램프가 이쪽에 한 개가 더 있거든요 됐어 완벽해 됐어 반대쪽에도 넣어드렸어요 눈 밑에다가 점을 찍어줄 거예요 이쪽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끝 이쪽에 라디에이터 그릴 위쪽을 크롬으로 덮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데칼에는 크롬이 없습니다 아쉬운대로 회색으로 해드릴게요 여기 밑에다가 테일램프 라인을 하나만 더 넣어드릴게요 아 이쪽에는 색깔이 안 들어가네요 이쪽에다가 그랜저 마크 넣어드릴게요 아 이거 이거 좋아요 이쪽에다가 그랜저 넣어드릴게요 그랜저 검색 이쪽에 그랜저가 있긴 있는데 아 이거 아닌데 그렇다면 다시 현대 검색 이건 있거든요 넣어드릴게요 오른쪽에다가 현대 넣어드릴게요 다음에는 앞쪽에다가 번호판 달아줄게요 코리아 검색 와 번호판이 많이 생겼네요 여기쯤에다가 달아주시면 완벽하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든 갓그랜저 1986년대에 2700만원짜리의 자동차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쌌던 거죠 그리고 그랜저 같은 경우는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4인승이죠 근데 너는 왜 2인승이지? 아니 지금 알았네? 그리고 이 각진 라인 출발하기 전에 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로백 4.6초에다가 최고속도가 254km? 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마개조를 해버릴게요 3.1리터 6.1리터 6200cc 달아드릴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흡기 볼게요 먼저 자연흡기 트윈토보 정병이 슈퍼차저 원심형 슈퍼차저 저는 자연흡기 갈게요 제가 후드 한번 볼게요 아니? 아니 갓그랜저의 슈퍼차저를? 아 이거 달고 싶은데? 어떡하지? 여러분들 일단은 참을게요 후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레이스용 타이어 장착 완료 드레이스비션 프랍 동력 프랍 자동 프랍 브레이크 프랍 도로중행용 스프링 장착 완료 차체 경량화 프랍 급기 프랍 스트로틀 바디 프랍 연료 프랍 접어당치 프랍 배기 프랍 겜축 프랍 밸브 프랍 실린더 프랍 압축기 프랍 냉각 시스템 프랍 플라이휠 프랍 여러분들이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출력이 300마력에서 658마력으로 900클릭 머신드는 제로백 2.3초 최고속도는 304키로 먼저 준비 아이 가만있어봐 출발 와우 오호 아니 원래 그랜저를 이렇게 쓰는게 아닌데 여러분들 원래 갓그랜저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탄 차이기 때문에 살살 가야되요 하지만 여기는 레이싱 게임이니까 일단 한번 달려볼게요 자 이쯤에서 바로 준비하시고 아랍 드립트 아랍 드립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샤 바로 이거에요 이게 옛날치다보니까 핸들링이 좀 많이 밀리긴 하네요 보시면은 차체가 살짝 불안합니다 뭔가 미끄러지는 느낌 출발 여기서 드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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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하필이면 지금 비까지 오고있죠 되게 좋아요 여기서 속도 많이 줄인 다음에 확 넘어가야되요 확 이렇게 옆으로 달리기 스킬 나이스 나이스 잘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나서 확 둘러야되요 확 확 둘러서 드립트 굿 아 좋아 바로 이거야 이쪽으로 와서 마지막까지 드립트 들어오시면은 미션 클리어 다음에는 레이스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갑시다 출발출발 지금 5명정도가 이제 그랜저를 타고 있는거에요 제크포인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아 하필이면 지금 강풍이 불고있어요 요즘 날이 많이 추워졌더라구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구요 따뜻하게 입는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3등 어찌된일인지 모르겠지만 안돼 오지마 오지마 안돼 블리크님 아니 이분이 왜 여기계시지 안돼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액셀을 밟을때 핸들이 똑바로 된 상태에서 액셀을 밟아야되요 안그러면은 자꾸 스피인합니다 그걸 알고있는데 왜 코드를 제대로 못떠거지 이게 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4등 4등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랜저다가 슈퍼차저를 달고왔어요 바로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각 그랜저 대진이 시작됩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여러분들 제가 제일 빨랐죠 1등 보시면은 제가 계속 1등이에요 나이스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이대로 가면 1등이에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나이스 샷 뭐지 1등이죠 다음에는 각 그랜저를 타고서 한번 날아보겠습니다 준비 출발 가자 170km 돌파 200km 돌파 저기 앞에 점프대가 있을겁니다 저걸 타고서 제가 이제 1km 이상 날아가볼게요 웬 300km 돌파 가자 준비하시고 출발 아니 보시면은 차가 윌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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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션 아 실패죠 이랍대로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자 뒤집어와 집에 가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